자 고구려백제신라 우리 문제풀기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좀 덜 했죠? 삼국의 전성기 여기 그치 급하게 했었지? 빨리 다 읽어봤어요. 이거 보조도 한 번 읽어볼게요. 광개토대왕릉비랑 충주고구려비가 있어요. 우리 광개토대왕릉비는 저 위에 있는 거고 그죠?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영토를 크게 넓힌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거기에 써 있어요. 충주고구려비는 누가 만든 거라고?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세력을 넓힌 내용이다. 여기까지 내려왔다쯤 장수항이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요.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볼게요.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세운 게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예요. 지금은 어디 있다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대요. 북한산에 있는 건 뭐예요? 모형이에요. 한강유역 볼게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한강유역은 농업에 적합해요. 많은 인구와 물자가 모이는 곳에 있어요.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유리해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가야가 중앙집권국가로 성립하지 못한 것은 가야는 풍부한 철의 생산이에요. 또 해상교통도 좋아요. 그래서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하며 경제적으로 성장했대요. 그런데 가야의 각 작은 소국이 각 작은 나라들이지, 그치?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유지했어. 다 왕이야, 개나 소나. 그치? 그래서 연맹은 구성했어요. 연맹은 뭐예요? 한 나라가 아니지? 그냥 분리할 때만 한 번 모여서 뭉쳐서 그치? 하는 건데 중앙집권국가로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중앙집권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거지. 왕한테, 그치? 왕이. 야, 조나라 쳐라 이러면은 치는 거야. 막 아무리 희생이 커도. 그치? 그런데 가야는 그게 안 됐어. 그치? 자, 본제 푸도록 할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철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기도 만들고요. 농기구도 만들었어요. 삼국의 왕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백성한테 믿도록 했죠. 백제는 백제의 전성기 고구려의 누구는 요동지방 랴오강의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신라의 누구는 읽을 때는 좀 얘기 좀 하지마.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만들어 인재를 길러내고 한강유역을 차지했어요. 한강유역도 차지하고 또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하고 한강유역 먹고 대가야를 정복한 사람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또 화랑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글씨 좀 이쁘게 써라. 성의없게 쓰지 마라. 제발 다들 다들 손 받치고 받치고 왕산 삼국이 전성기 때 공통적으로 차지한 지역은 한강유역 그렇죠. 한강유역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네모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었어요. 철이겠죠. 네. 철이에요. 철로 했어요.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갖추고 국력을 기르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나 종교 등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 집은 소가 탐나는군. 아니 우리 집 소를 훔쳐가네. 도둑이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배를 물어내시오. 도둑지는 거죠. 도둑지 못할 것 같아요. 위 그림과 같이 적용된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에 관한 규정을 뭐라고 그래요? 율바. 율려.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에 관한 규정.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3국이 율령을 만든 까닭은 뭐죠? 5번.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요. 3국 왕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까닭은? 5번. 왕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데 틀린 것은? 그렇죠. 유교를 수용한 것은 아니죠. 3국이에요. 3국은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죠? 율령을 만드는 거, 세금 거둔 거, 제도 정비한 거, 뭐 이런 거. 고구려. 고구려가. 주목. 박혁권. 원조. 신라이다. 박혁권의 이야기. 고구려. 고구려. 깜짝이야. 맞아요. 고구려. 백제는 고구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응? 굳이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돼요. 상징하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강의 서쪽은 요서. 요기가 요동. 그렇죠?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 지금 백제가 한강을 먹었죠? 그래서 이거는 백제의 전성기예요. 이즈 왕. 근쵸고왕이 한 일은 뭐냐. 두 가지만 대봐라. 가야를 멸망시켰어요? 아니요. 남해안까지 갔나요? 네. 아니요. 황해도까지 갔나요? 네. 여기가 황해도죠? 네. 여기는 신라가 올라갔던데 여기는 함경도였어요. 그죠? 맞아요? 기억나죠? 황해도, 함경도예요. 소수림왕의 업적을 썰어라. 요동주망 질출? 왜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글의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했어요. 맞습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연했어요. 자, 고구려가 한강 먹었죠? 그죠? 고구려가 한강을 먹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고구려.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자, 고구려가 한강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왕이 누구니? 왜 옮겼니? 야, 너 뒤에 보지 마. 옮긴 왕이 누구예요? 남쪽 땅 좀 먹어보려고. 도불평양성으로 옮겼어.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어. 쉽게 얘기해서 남쪽 땅도 먹어보려고 이렇게 쓰면 좀 무식해 보이죠? 그거를 어떻게 유식하게 써봅시다. 한반도... 팔, 팔, 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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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 양, 양. 네. 그쵸? 남쪽 땅도 먹어보려고. 그치? 만만하니까. 그랬던 거였어요. 광개토대왕릉 비에는 영토는 크게 만든 광개토네요. 영토. 어디에는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세력을 넓힌가? 이거에 비의 이름이 뭐죠? 알겠지요? 네. 강원도 중부까지 진출하고 우산국을 정복한 신라의 왕은 뭐예요? 지증왕. 독도 노래에 나오잖아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섬나라 우승국. 신라가 여기가 무슨 도? 강원도. 조금만큼 그렇게. 여기 황해도 여기는. 함경도. 짜증난다. 신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진흥왕. 진흥왕이 한 일이 아닌 거. 대가야를 정복했고요. 대가야를 정복했고요. 그죠? 순수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함경도까지 갔어요. 한강 유역 먹어서 중국과의 교통로 확보했어요. 신라의 유능한 청소년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닦았어요. 진흥왕이 이 단체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었어요.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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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도. 화. 상. 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 똑똑한데요. 어우 씨. 꿀렁꿀렁해 여기. 자 삼국이 한강 유역 차지하려고 했던 까닭. 음? 알맞지 않은 것은? 농사짓기 유리하죠? 네. 정치적으로 유리해요. 지리적으로도 가운데 있으니까 좋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죠. 교류하기 좋죠. 한강이 있어서. 한강이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야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낙동강. 낙동강 유역에 있죠. 철 있죠. 그렇죠. 고구려는 아니에요.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영향을 줬고요. 평야 지역이에요. 알았죠? 네. 가야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까닭은 뭘까요? 5번. 그죠.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지를 못했어요. 다. 네.